서울시가 스토킹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 3곳을 전국 최초로 운영합니다. 보호시설 3곳 가운데 한 곳은 남성 피해자를 위한 시설로 운영되며, 여성용 보호시설 2곳에는 10명, 남성용 시설 1곳은 4명까지 머무를 수 있습니다. 서울시는 시설에 폐쇄 회로와 안전 잠금장치, 112 비상벨, 스마트 초인종 등 안전장비를 설치했다며, 별도의 휴대전화를 제공해 기존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입소를 희망하는 스토킹 피해자는 여성 긴급전화 서울센터나 남성의 전화 가정폭력상담소로 연락하면 상담 뒤 입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